아 혹시 너무 진짜 손이 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좀 거절했던 작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스케줄이 안 맞아서 여러가지 이유로. 가장 후회되는 거 하나 밝혀주실 수 있나요? 제가 근데 후회되는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작품을 못하게 되면 뭐 스케줄 때문이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 그 작품을 못하면 제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아 내가 저 작품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. 네 그렇죠. 근데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. 성격. 예전에 공연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이 되게 흥행을 했어요. 근데 흥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그냥 내 손가락이 된 거죠. 그 작품은. 내 작품이 된 거죠. 조정석 씨 작품을 보면 정말 조정석 씨만의 색이 있어요. 그래서 보다 보면 저거를 다른 분이 했으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그려보면 잘 그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변주가 이렇게 능하시다니 늘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0032님이